단체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들이 많이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준비된 포지 있으면 네, 좋습니다. 노력하겠습니다. 예쁜 사진 많이 남겨주십시오. 네, 네.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좌측 한 번 볼까요? 네. 더 잘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. 먼저 정면 보겠습니다. 네. 좌측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또 준비한 포지 있어요? 사실? 네, 이제 여섯 번째 네. 자, 그리고 우측 한 번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어휴. ất 밖에 안주오겠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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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